드림 콘서트 트롯 19일 SBS 페드림 콘서트 트롯 3부에서 송가인이 미스터 트롯이 진정한 품격을 완벽하게 보여주었다. 송가인은 이날 먼저 대선배 가수 김용임과 함께 빙빙빙 무대를 만들었고 그녀의 우아한 자태와 함께 김용임과는 다른 가창력으로 감탄을 자아냈다. 그녀와 김용임 사이의 완벽한 하모니와 선후배 간의 환상적인 케미는 큰 감동을 안겨주었다. 송가인은 또한 구비구비 흥아리랑으로 팬들의 심장을 사로잡았다. 국악과 트롯을 넘나들며 그녀의 특유의 보이스와 폭발적인 가창력 그리고 눈부신 무대 매너를 통해 관객들에게 전율을 전달하였다. 특히 송가인은 김희재와 함께 MC로 활약, 센스 넘치는 진행과 상큼한 매력으로 드림 콘서트 트롯의 재미와 열기를 한층 높였다. 그녀의 다양한 매력이 담긴 무대는 풍성한 즐길거리를 선사하였다. 한편 지난 4일 첫 미니앨범 듣다로 컴백한 송가인은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과 음악으로 트롯계를 대표하는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그녀의 음악적 역량과 무대 매너 그리고 끊임없는 도전을 통해 송가인은 계속해서 트롯의 여왕으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할 것으로 보인다. 송가인은 자신만의 독특한 매력과 끝없는 도전으로 트롯의 여왕으로 자리매김하며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활동과 음악으로 트롯계를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송가인의 트롯에 대한 열정과 노력은 우리를 항상 감동시키며 그녀의 무대는 항상 기대 이상이다.